여러분, 잇진 시즌 2 첫 방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잇진 시즌 2에서는 너무 잇진 1에서는 이렇게 먹는 모습만 보여드렸다면 이번 잇진 시즌 2에서는 좀 더 소통을 하기 위해 제가 말을 하면서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닭강정, 제일 좋아하는 닭강정과 닭강정이랑 간장치킨 그리고 양념치킨 그리고 피자, 피자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그럼 저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막 막 내 앞에 막 천국이 막 제가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치킨만 먹여서 그런가? 저희 엄마는 어렸을 때 군것질을 잘 못하게 했어요. 대신에 고기랑 치킨 이런 걸 항상 사주셔서 분식료도 잘 안 사주셔서 분식도 안 먹어요, 저는. 생각나는 그렇지zie게 말해서 너무 맛있다. 하지만 이 날은 외부에서 사주셔서 분식적으로도 안 사주셔서 분식의 조질을 좀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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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하아. 하아, 하아. 하아, 하아. 하아, 하아. 하아.. 하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제가 태어났을 때요 두 번째 아미들을 만났을 때요 세 번째 치킨을 먹을 때요 사실 저는 기름진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있는 음식은 한 번씩 다 먹어보자는 주의여서 맛있어 역시 고기가 들어간 건 달라 치킨을 먹으면서 치킨을 안 들고 다니는 건 범죄야 다 먹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면 제가 너무 밥을 빨리 먹는데 제가 한 두 그릇에서 세 그릇 먹을 때 그때 친구가 한 그릇을 좀 못 먹었어요 너하고 먹으면 체할 것 같다고 오늘 이거 지켜보고 있는 아미 여러분들도 체한 거 아니야? 보지마 보지마 저는 튀긴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또 치킨이에요 이게 무슨 무슨 된 일이란 말인가 다 먹었네 치킨 반 마리를 반 마리? 반 마리보다 조금 더 남겼다 몇 분만에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자퇴 있지 시즌2 왜 시즌이 바뀌었지? 잠시 줄였다 나타난 것 같아 어쨌든 시즌2 내일 봐 끝 시즌2 오케 그렇놔